서울레소리 스튜디오 서울레소리 스튜디오 서울레소리 스튜디오 서울레소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미디어펀치 박성태 PD가 왜 이 서울레소리 스튜디오에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각자 소개 임팩트 있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레소리 스튜디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서울레소리 임용수 기자라고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그리고 지금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채널 임세윤식당의 사장 임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성을 축하자 자 이렇게 어색한 조합 무슨 말을 해도 어색이 흘러넘친 조합이 급하게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임용수 기자가 지난해 7개월 동안 아주 중요한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오늘 공개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임용수 기자가 누구를 왜 어떻게 지지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김건희씨 친인척 A씨로 되게 통화하게 됐고요 또 좀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김건희씨에 대한 젊었을 때의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고 또 논문에 대해서도 또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로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7개월이니까 더 길죠 하여튼 이게 끈기 없이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써도 지금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사 박사죠 너무 써야 되잖아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의혹 보도로는 안 먹힙니다 지금 오랜 시간을 두고 저기 팩트가 나올 때까지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고발 안 하려면 하도 물타기를 잘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자기네 의혹 언론이 보도로 하면 의혹 보도로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고소고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죠 그렇죠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고 해명은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뭐 작년에 대선 취임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도 고소고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 많이 올해 지고 있어야 되겠다 팩트 나올 때까지 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길게 간 이유입니다 또 이번에도 7개월 동안 길게 취재를 했다 끈기 있게 취재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박성 논문 써야 돼 박성 논문 대신 내가 써줄 테니까 하기는 이명숙 기자가 받아요 그리고 논문 대필이 또 트렌드잖아 괜찮아 받는 것도 네 선배님 제가 대필 얘기만 하면 아 제가 저기 대학교 대필은 뭐 뭐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저는 대학교 문턱까지도 안 가봤는데 이 대필 대필 아주 기회에서 고름날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뭐 대필 얘기가 왜 이제 기회에서 피고름이 나오냐면 네 네 전화통화를 7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필 얘기만 했을 거 아니야 네 피고름이 날 수밖에 없어 네 저도 사실은 네 그 녹취록 들으면서 정신이 혼미해 지금 엄청나게 혹사를 당했어요 그 분이 편집도 하고 구성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본도 지금 쓰고 여기 출연까지 했잖아 대단하시네요 1인 5역입니다 이명석 기자 네 왜 날 힘들게 하나요 왜 아니 뭐 선배님 우리 진영에서 보면 유튜버들이나 기자들하고 크게 관계를 안 갖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우리 또 이제 이거를 저는 취재는 잘했지만 좀 정보가 와서 팩트가 있어가지고 취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도 되는 게 낫겠나 싶어서 선배님한테 제안을 했었고 선배님 뭐 안 하기로 했잖아 원래는요 안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텍스트를 이제 그냥 보냈어요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더니 이건 이명석 혼자 못해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명석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셀프 왕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기자들도 안 만났고 우리 진영에 또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술 한잔 먹어보면 그 이 사랑이라는 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도 잘 안 만나고 그 활동가들 또 유튜버들도 잘 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용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내용이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명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보안은 제가 누구보다 잘 지켜요 네 제가 셀프 왕따가 했던 게 아는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어 근데 보안을 또 지켜야 돼 네 네 그리고 뭐 편집부터 이런 오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향 선배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밤마다 찾아와서 강구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까는 뭐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언제 다 해야 내가 사람 써서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제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으로 다녀보니까 총 12시간 정도더라고요 아 선생님 진짜 저는 사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정말 그 무슨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네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 여지껏 이제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피해자들 정태태 선생이나 노덕봉 선생 그리고 안혜욱 회장님이 옛날 그 그 라마르네상스 그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샌언니 그 제 3자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그 30대 나이도 세다 차이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행적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아마도 공개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명숙 기자 다음으로 제가 잘할 거예요 아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김건희 씨 사생활 네 뭐 성형이라든가 남자관계 아 그리고 가족들의 예 이권관계 아 혹시나 뭐 대통령의 사적 채용 네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임세현 소장의 이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예고 하이라이트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당기는 것 같아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 됐든 적대 맞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지금 들어갔다는 애가 어 어 누나 그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새 친구니까 결과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니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으로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어 얼굴을 한 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이렇게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전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히 지금 내가 내가 말할 때는 좀 난년이라고 하잖아 난년 난년 난년이라니까 내가 일반인이라고 찌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마인드가 아닙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저 내용들이 다 맞다면 이건 좀 큰일 날 내용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김건희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거죠? 네 저도 이거 칭찬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쪽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예고편이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8병까지 공개되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볼까 네 네 저 친척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난 엑스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성이라서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난 엑스 처음에 제목을 난 엑스로 하려고 했다가 아 우리 진영이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네 전 국민이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대단한 김건희로 네 타이틀을 바꿨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공사비를 받고 여기저기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진짜 김건희 가족 이야기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맞을 수도 있겠죠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기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권 개입 같은 거 뭐 사적 채용 어 그런 거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또 저는 이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는데 예 예고편에서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 이것도 참 도대체 누굴 만나고 그랬다는 건지 네 뭐 한두 명은 약간 머릿속에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 저기 언론에 보도된 분들 다 아시죠? 대략 아니죠 저는 이제 그분들 빼고 아 빼고 네 손가락 이제 숫자 내려갑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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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따니까 그만 세 예 예 예 예 예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점점 궁금한 게 더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다 이제 일단은 공개가 될 예정이신 거죠? 예정인 거죠? 네 한꺼번에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아 순차적으로 네 구성을 해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아 네 그럼 내용 중에 이제 과거 얘기가 있는 거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여사님 활동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성격은 어떻고 도대체 진짜 성격은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으면 정말 그렇게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건 또 참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마도 친척 A씨가 김근희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면 아니요 집도 또 같은 건물에 있었고 아 그리고 뭐 한 번 어 8편이니까 그게 어디에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공개하고 계속 오늘 다 말하면 예고편에 의미가 없어 그렇죠 본방에 볼 내용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하여튼 내일 1시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네 임흥숙 기자의 단독 특정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김근희 논문 네 이제 대필 의심자를 찾았어요 아 그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 관해서 잠깐 맛보기 영상 예고 영상 너무 좋습니다 보고 갈게요 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아 건희 누나가 내가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길을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맞지만 그냥 한 번 맞나? 두 번 두 번 맞나? 응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 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둘이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네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세 살 차이 연아하고 사귄 거네? 그렇지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난다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지 할 말이 없네 아 이제 무서워요 이제 파도 파도 이제 계단만 나올 거 같아 네 어떻게 해 아 저도 취재하면서 설마 설마 했는데 아 논문 대필까지 취재할 거라서 생각 못했는데요 네 친척 A씨가 전화 통화에서 우연하게 저한테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고 저가 집요하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었죠 네 사실은 뭐 대필권으로 취재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 임영수 기자 끈기의 결과물입니다 아 사실 이게 뭐 계속 이런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기자들 탐사 기자들도 이 의심자를 찾기는 되게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취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네 대필 의심자 네 어떻게 찾았는지 그 험난한 어려운 과정들을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요? 네 공개해야죠 어떤 파장이 올지는 무섭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오늘 많이 편하게 왔거든요 그냥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될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마음에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로요? 네 소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네 그 제가 우리 두 분이 소장님을 추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함께 해줘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별말씀을 제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뭐 수익이 세다고 시작할 수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뭐 목숨 내놓고 가는 방송이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다가 걸어야 돼요 먹으실 거예요 아유 뭐 팔모가장 하나 걸까요? 자 앞으로 뭐 김건희와 가족들에 대해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네 오늘 이 편을 포함해서 한 8편 정도 공개될 예정이고 방송 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시에 네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맞춰주셔서 그날 시청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뭐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가지 외풍들이 불어올 수도 있고 네 네 고소 고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내용에서 막 그 좀 수위가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네 따라하지 마세요 자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대단한 김건희 저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다음 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논문 대필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